나도 언니잖아, 나도 언니잖아 어머 이거 누구신게? 진짜... 아휴... 저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지금 자, 소롱이가 드디어 돌아왔고요 네! 호상호에 왔다는 소식을 당근 옥황님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걔는 일을 안하고 왜 이렇게 꿀 빨아요? 또 왔어요? 일하다가 빡쳐서 또 내려왔다고 들었고요 팬님 빡쳐 오늘은! 어머! 60분입니다 60분? 60분? 여러분 지금부터 60분 안에 토봉이를 검거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요? 핸드폰 다 쪼갔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들고 나가시면 인스타와 기사님과 통역사님이 있습니다 자, SNS 잘 확인하시면서 지금부터 60분 안에 토봉이를 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자 보자! 눈치 보자! 이거 이거 필요해서 이거 잠을 줘요 빨리 뛰어! 뛰어! 감독님 왜 이렇게 잘 뛰어? 저런 이 색상 지웠놔! 감독님 왜 이렇게 잘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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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좋아 좋아 신기하다. 13분 전에 올렸네. I'm happy! I'm happy! 우와! 우리 사진 다 했어! I'm happy! I'm happy! I'm happy! 죽었다. 빨리 가요 우리! 가자! 일단 차 타서 빨리 분석하자. I'm happy! I'm happy! I'm happy! 빨리 빨리 빨리! 그래! 일하고 켰으니까 해피하겠지! I'm happy! 해시태그 I'm happy! 와...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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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강도 200! 버블티 아니야? 야! 버블티 파는 되네! 아까 제작진들이 버블티 다 먹었네! 맞아! 역시! 이거 그냥 병소 영지예요. 네. 네. 저희 저희가 스텝... 나온 김에 스텝... 음료 좀 피고만 해서... 죄송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아니, 네. 나도 먹고 싶으면 돼. 아, 죄송해요. 버블티! 아, 맛있는데 버블티. 아, 죄송해요. 어디? 어디? 아까 버블티 사먹는데 어디야? 버블티 사먹는데? 제작진들이 아까 버블티 사먹는데 있잖아. 미, 미, 미... 잠깐, 잠깐 여기 쉴게요 했던데. 어디야, 어디야? 거기가 어디냐면 미, 미, 미 세 글자였어. 미, 미? 박현룡 PD님. 거기 어디야, 버블티. 미. 버블티 검색해보세요. 오케이, 검색해보세요. 미 자로 시작하는 데였어요, 미. 미요, 미요. 코사 무이예요, 무이예요. 무이예요. 코사 무이예요. 아직도 못해. 5일째인데. 아, 이거 죄다 대고 가야. 아, 가서 버블티 먹고 싶다. 세이류? 아니, 미 자로 시작하는 데였어. 거기 우리 시장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코사 무이예요. 초롱이 잡을 때 됐다니까, 진짜. 진짜. 까먹었네. 아임 에피. 아마스빈 버블티? 아니, 아니, 아마스빈. 아니, 아니. 근데 버블티 먹으러 간다고 어떻게 알았어? 당구 200. 와, 버블티지. 똑똑하다. 여기가 어디야, 이름이 코사 무이. 미야. 기사님 계시죠? 네. 사디카. 기사님 유 라이크 버블티? 버블티? 뭐 봐, 뭐 봐. 사무이 버블티요? 기사님 에어팟을 껴셨어. 이미 소통의 여지가 없어. 왜 껴셨어? 왜 껴셨어? 맞지, 맞지. 왜 앞만 봐,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 아니, 내 로터스 밖에 없는 거야? 올렸다, 올렸다, 올렸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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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미미야, 저번엔 미안했어. 광 여행 한 번 보내줄까? 속수로 내가 쏠게. 와, 이 새끼 진짜. 근데 언니 진짜. 현타, 언니 현타 표정 따라했다. 아니, 이걸 돌고 있는데. 수치스러워.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난 너무 모름이야. 미미야, 저번엔 미안했어. 아, 학소름. 미미 스펠링도 틀었어. 그러니까. 에미, 에미. 에미, 에미. 미미야. 언니, 여기 아니죠? 마트. 마트 여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무슨 LG? 아니, G? G 어쩌고 마트였는데, 코사무이? 잠깐만,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주스. 야, 로터스 마트 아니냐? 로터스 마트. 사진을 봐봐, 언니. 사진 봐봐, 사진. 빅시 마크로 로터스. 초록색 간판이었어. 초록색이었어, 초록색. 로터스 마트.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럼 가보자. 일단 가보자. 12분 걸려, 12분. 사디카. 사디카. 로터스 익스프레스. 플리즈 테이크 오피어. 엘파, 플리즈. 영호야, 태국어.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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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스 익스프레스. 근데 로터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어. 가는 길에 꺾자, 가는 길에 꺾자. 아, 이 현타 진짜 짱나네. 이 표정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나 몰랐어. 어땠는데? 짜증내네. 이거 너 따라한 거야? 방금 너게 너를? 아니, 열 받는 게 팔로워가 1500명이 다 돼가고 있어. 이거 다 우리 덕분에 넣은 거야, 걔. 우리가 괜히 홍보만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같았어도 떡만들 다 근질근질해. SNS 인플루언서 스타될까 봐서. 그래. 차량 배치 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 토롱아, 너 조심해. 유진, 유진이 패러분들까지 협소했어. 너 이제 끝났어. 끝났어, 너. 넌 러브 타이브의 무거움을... 너 이제 소문 났어, 이제. 얼마나... 가난는지 알아? 너는 각종 재난지님들 다 건든 건지. 너는... 너는 미라클도 건드렸고 라이브도 건드렸고 은지향. 내가 말하기엔 민망하지만 은지랑 우리랑 애들도... 건드렸고 약 200명의 팬들이, 나의 200명의 팬들이 200명의 팬들. 노하였어. 넌 끝났어. 넌 끝났어. 5km에 있는 에바카페인가? 그 옆에 있었다며. 그치? 근저에. 근저에 있을 거야. 봐봐. 언니, 미쿠아... 언니, 미쿠아... 미 맞아, 미. 미쿠아. 미쿠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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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쿠아숙 버블티 집으로 가달라고 하자. 어, 사디카 기사님 릴리리리 쏘리. 미쿠아숙. 미쿠아숙.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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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aiah이 이렇게 ended한 warmth. 페은하게. 고픈 조합. 고픈 조합. 나는 아침이야. 내 마음이 많다. 내 마음이 많아. 아 Si- 내가self. Во! Ledunai!! 그것도 나아이 util ר Pandora의station In. 3년 전에 bist으라고 임혜전 다이가 Hurl! 타깝 손 ôl! 골 Crew Him,audio body? 이 사이킹 진짜.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어디냐면. 미. 미 세 글자였어. 미. 봐봐. 언니, 미 콰. 여기 맞아. 미 맞아, 미. 미 콰. 맞아. 미 콰 숙. 미 콰 숙. 미 콰 숙 버블티. 미 콰 숙. 미 콰 숙. 차로 10분 걸리네. 버블티 먹고 있으려나? 언니, 그리고 또 의심 가는 데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또 어디 안 갔어요? 오늘 간대네. 시장, 시장. 우리 옷 샀던데? 어, 근데 거기 너무 멀다. 어디 갔지? 먹고 있어, 미치겠다. 피셔맨, 피셔맨.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맞아, 무슨 빌리지. 미치겠다. 언니랑 식성 비슷한가 봐. 그니까. 어디야. 보내는 중. 떡이나 팔아라. 떡 팔아라. 어, 어, 어. 답 잡았어. 답 잡았어. 왜 말해줘. 뭘 말해줘. 어디냐고 했더니. 어디야? 왜 말해줘. 아, 진짜. 약간 썸 좀 타볼까? 썸 좀 타봐. 썸 좀 타봐. 썸 좀 타봐. 야, 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아하는 영화 있어? 이러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좀 타볼까래. 아싸. 가디언 좋은 갤럭시 좋아하는데. 가디언 좋은 갤럭시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반발이시죠? 야, 미미야. 며칠 있냐고 물어봐. 며칠 있을 거야? 아니, 아니. 여친 있냐고. 아, 여친. 아우, 좋다. 드디어 제 속바닥을 다 드러내는군요. 아우. 너, 너 여친 있니? 여기 왔다, 왔다. 미코하수. 미코하수, 고왔어. 미코하수, 고왔어. 근데 없는데? 토끼가 안 보여. 응. 야, 나는 그냥 핸드폰 놓고 갈게, 얘들아. 508이라고. 가자, 가자, 가자. 조심해. 미미. 네. 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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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nice drink. Where is the rabbit? Do you know where is the rabbit? Do you know where is the rabbit? He went out? 아. 언니, 갔어요. 와,. we will at take 48 left. Oh, yeah. werde vehement producers 획로 threshold. however, we can make a boat. welcome back she's ready for the trip. TO thoughts roz기 beard. like a الب crew. 언니 갔어요, 거기 있을 리가 없지?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다는데?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다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봐봐. 인스타 봐, 빨리. 안 떠요, 아무것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올려줘, 뭐 하자는 거지? 여기 맞잖아. 어, 저기로 갔대. 저기, 저기, 저기. 유진이, 유진이. 여기. 안녕. 아이. 피에 있는 랩 문제. 라이벗? ença. 요리? 여기서 우리가 다루자. 표고예요. 아, 네. 이게 좀 봐. 아니, 포토 스포 말고, 라이벗. 앉는؟ 1년 전 사고가 1년 동안 야! 언니! 언니! 야! 언니 조심! 어색! 익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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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먼저 먼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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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코롱아! 이진이 형 잡았어? 내 집이 없는데? 아 저기 있네! 어디? 뭐 탔어! 소롱아! 소롱아!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진들 여기 민핀이 있어 민핀이 어디 보셨어? 가방도 한 번만 벗어주시면 네 들고 가야 돼 어떡해 근데? 근데 진짜 괜찮아요? 자 같이 혼자 가는 시간 드릴게요 넌 나와봐 근데 약간 현타 많이 오신 거 알았어요? 나랑 같이 현타 왔어 똑같이 왔는데? 하나 둘 셋 유진아 너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제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갔다길래 오른쪽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경찰관 분이 포토 포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토 찍으러 온 거 아닌데 그래서 그냥 걷고 있었는데 저기에 토끼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달렸는데 저 오토바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혼자 있어? 저기는 무슨 일이야? 근데 내가 심지어 잡다가 어 뭔가 여기 너무 일찍 잡는 거 같아서 놔줬다 근데 오히려 공락한 거예요 오케이 아니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경보했어 토롱아 너 이따 보자 이랬는데 안 가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쓰던 게 오늘 알지 회의하느라 대기 시간 진짜 길게 오늘이 나는 최고로 길게 회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나는 솔직하게 행운의 편집 왔을 때 진짜 일을 다셨구나 진짜 오늘 진짜 특급으로 어마어마한 걸 하겠구나 나 좀 많이 긴장했어 찍힐 때만 해도 아니 근데 왠걸 뒤에 토롱이 오토바이가 유진이랑 심지어 같이 있었어 맞아 너무 친구처럼 아니 폴라로이드 찍힐 때만 해도 이건 봉준호 감독님의 귀환이다 싶었는데 우연히 경찰관 아저씨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구나 지시를 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토롱이 지나가다가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 저거 타면 쭉 가면 되는데 예상 못한 정체가 아니 오늘 준비하는 게 없네 지금 최저인데 기억에 의존하고 피지컬로 잡으신 거면 이런 게임 그냥 달리기 경기를 해요 달리기 경기를 해요 우리 잠깐만 그러면 10% 10% 10% 어떻게 뭐 인상 뭐 어떡해 언니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망했어요 망했어 어떡해 가자 지락실 하나 둘 셋 언니 몰랐는데 저 다음에도 있을 수 있겠죠